자, 베스트 우비를 얻고 수강한다고 부르겠습니다. 어떻게 사안이 될까요?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이 잠시 지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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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심이 온다 맘껏抱き 안고 너와 준비 안고 모자라여 우린 어떻게 오신다 여유껏 다시 만나 사랑해야 돼요 그때까지 말은 사랑하지 말은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사랑을 만나 사랑이 잠시 지나간다 맘 번도 벗게 매년도 벗게 안는다 그렇게 문명히 서른이 그러나 왜 안 돼요? 왜 안 돼요? 그 날 말이야, 그 맘들 이야기 간절한 글이야 행복한 거짓말, 미안한 그 약속 그 약속을 지켜준 내 사랑 너를 사랑해, 너를 기억해 너만이 비교해, 그게 너란 말이야 너만이 비교해, 우리만의 약속 이 약속을 지켜준 내 사랑 너를 사랑해, 너를 기억해 너만이 비교해, 그게 너란 말이야 너만이 내 이름, 우리만의 약속 이 약속을 지켜준 내 사랑 너만이 사랑해, 너를 기억해 너만이 비교해, 그게 너란 말이야 그 약속을 지켜준 내 사랑 가수의 실력이신데요? 정말 훌륭하네요 너만이 비교해, 아십시오 호르만의 뭐라고 사랑하는 handlar 어떻게 너란 말이야 상당히fast 양상의Fi 현상의 Messiah